원래 막강한 후보가 있었지 순롱 선수가 외국인 MVP를 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MVP를 알아볼 차이입니다 농구원 샷이 뽑은 2021년도 KBL 외국인 MVP 순롱! 모비스의 순롱 선수 그냥 스탯으로만 따지고 보면 압도적이야 전체 득점 1위, 전체 리바운드 1위 그리고 모비스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 모비스의 주득점원이었던 양동구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빈 공간을 메꿔준 게 순롱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순롱 선수 역시 시즌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KBL에 적응을 하면서 하드캐리 하는 경기들이 꽤 많았지 올 시즌 개인 득점 1위가 순롱 선수이기도 하고 43득점 13 리바운드 했던 경기가 있고 순롱 선수가 MVP를 뽑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BQ가 굉장히 좋은 선수야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 그리고 보통 빅맨 용병이 국내 가드 선수랑 2대2 게임을 많이 하잖아 거의 4번 아니면 5번이기 때문에 피켄롬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지 스크린 걸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켄롬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서명진 선수랑 그 플레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치 좋지 근데 순롱 선수는 피켄팝도 돼 스크린을 걸어주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서 공을 잡는단 말이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슛도 좋다는 거야 3점 슛도 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피켄롬 피켄팝이 다 가능해 옥션이 많을수록 당연히 수비하기 힘들겠지 순롱 선수의 득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굉장히 스마트하게 경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선수는 순롱 선수인데 원래 막강한 후보가 있었지 순롱 선수가 외국인 MVP를 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선수가 런을 했기 때문이죠 타일러 데이비스가 도망 아닌 도망을 하게 됐는데 좀 아쉬워 타일러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 근데 충분히 지금 팀 성적도 1위를 달리고 있고 본인의 성적도 리바운드도 전체 2위고 타일러 데이비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라거나 선수의 백업 정도를 쓰려고 원래는 데려왔던 선수인데 라거나 선수가 3게임만에 부상을 당한단 말이야 타일러 데이비스를 투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못했었어 KCC 또 식물 뽑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라거나 선수 빠지고서 완전 그냥 골밑을 장악해버렸잖아 그 보드 장악력이 엄청나잖아 높이도 엄청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순롱 선수의 막강한 경쟁 상대가 됐었는데 무릎 부상 때문에 가게 된 거지 무릎 부상이 원래 있었는데 국내에서 그냥 수술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면 충분히 플레이오프나 파이널에서 나와서 KCC가 우승하는데 1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미국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강남의 고도일병 전역병은? 되게 유명한데 거의 바로 씬질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 좀 있지 않나 NBA에 다시 도전을 한다던가 몸을 살인다던가 이런 의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어쨌든 KCC는 아쉽게 데이비스를 내보내고 이번에 조 알렉산더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 그리고 그전에 헤인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KCC 우승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타일러 데이비스가 떠난 거는 매우 아쉽다 충분히 외국인 MVP를 탈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라이벌 중에 한 명 꼽자고 하면 나는 LG의 리온 윌리엄스를 꼽고 싶어 굉장히 신뢰가 가요 들어오면 안정감 있게 플레이어 안정감 있게 모든 팀, 동료, 감독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을 8개를 가지고 있지 삼성, 전자랜드 빼고 모든 팀에 다 뛰었었어 경쟁자로 뽑은 이유는 입점력이나 리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신장이 좀 낮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꾸준하게 팀을 위해 희생을 하는 선수다 인성도 굉장히 좋고 팀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독님들이 다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도 그렇게 했어 라렌 선수가 부상일 때 꾸준한 득점력과 리바운더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해주고 잘 버텨줬고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아 신장이 작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골밑 플레이도 탄탄하게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믿음이 가는 선수다 정말 잘하는 선수를 투입시키면 이대문 선수 같은 선수 이게 나오면 잘할 때는 엄청 잘하는데 말아먹을 때는 또 시원하게 말아먹잖아 리온 윌리엄스는 절대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꾸준히 한결같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다 평타이상은 친인 것 같아요 LG 성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냥 용병의 모범적인 사례가 리온 윌리엄스이지 않나 모범 용병 모범 용병 KBL의 모범 용병은 리온 윌리엄스 모범 용병상 드립니다 이렇게 외국인 MVP까지 알아봤고요 농구원 샷이 뽑은 2021 KBL 최우수 감독상은? 유재학 감독님 왜 전창진 감독이 아니죠? 너무 뻔하잖아 전창진 감독님은 물론 KT 있을 때부터 굉장히 훌륭한 감독님이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승부조작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무혐의 판정이 되면서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욕을 많이 먹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농구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까지 전창진 감독님을 써야 되냐 지금도 라이프 채팅 보면은 KCC 팬이 아닌 타 팀들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증명했잖아 왜 전창진 감독님을 써야 되는지 올 시즌 증명을 했고 KCC 팀 최다 연승인 12연승까지 했어 13연승 과정에서 송교창 선수가 보상이 이어서 13연승을 달성하지는 못했는데 KCC로서는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전창진 감독님의 여러 용룡술이나 그런 전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시즌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KCC는 로스터가 굉장히 두터워 선수빨이 좀 있어 못하는 선수가 없던데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농구원샷이 오비스의 유재학 감독님을 뽑은 이유는 하나가 있지 가장 중요한 거 트레이드를 통해서 죽어가던 선수들을 살려놨다 네크로맨서네 네크로맨서 다 죽어가던 선수 특히 장재석 선수가 오리온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빛을 못 냈었는데 유재학 감독님을 만나서 올 시즌은 그냥 만기했다 장재석 선수 오리온에 있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잘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팀이 그때도 하위권이어가지고 저 선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비스에 가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올 시즌만 놓고 보면은 김종규 선수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개인적으로 본인의 약점이었던 가로수비도 어느 정도 좀 해줄 수 있고 세로수비가 훌륭하고 입점력이 옛날에는 미드레인지에서 굉장히 망설이면서 불안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개선이 됐어 유재학 감독님을 만나서 만개를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된 적이 있었잖아 최진수 선수가 모비스로 왔는데 심지어는 보상인 상태로 왔어 최진수 선수도 지금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팀 성적이 일단 2위까지 올라가 있고 김민구, 이현민, 기승호 이런 선수들이 이제 트레이드에서 왔는데 이런 선수들이 원래 있던 전 소속팀 보다 훨씬 더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감독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지 유재학 감독님이 초코파이를 좋아하시나 보네 또 하나 대단한 성견지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종현 선수를 왜 이렇게 안 쓰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잖아 드래프트 당시 최대어였죠? 최대어였고 유재학 감독님이 펄쩍 뛰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종현 선수를 뽑아서 어쨌든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종현 선수가 오리온에 갔잖아 그걸 보면서 유재학 감독님이 왜 이종현 선수를 안 쓰는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강울준 감독님은 뭐야? 본인이 살릴 줄 알았는데 못 살린 거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종현 선수 못 살렸고 거기서 두고 있던 장지혜석 선수나 최진수 선수는 모비스와서 살아났다 물론 오리온에서도 오리온도 올 시즌 성적이 괜찮은데 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양동군 선수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핵심을 잃었기 때문에 올 시즌 되게 어렵다고 봤거든 훌륭한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거친 많은 선수들이 반등하는 계기가 됐다 모비스와서 최우수 감독상에 대해 알아봤고요 농구원 샷을 뽑은 2021년 KBL 수비상 KGC의 문성공 선수 문성공 선수는 작년에 수비상을 받았어 근데 올해에도 수비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 스텝만 봐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리바운드는 전체 20위야 용병까지 포함해서 근데 스틸 능력은 전체 지금 2위거든 블록슛도 전체 9위야 이게 스텝을 빼고 봐도 가로 수비가 굉장히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막아준단 말이야 원래 문성공 선수가 전문 수비수가 아니야 오히려 3점 슈터에 가까웠어 전형적인 3ND라고 봐야 되는 거지 공격할 때는 3점 슛 수비할 때는 수비 전문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원래 공격력이 좋았던 선수인데 지금은 완전 수비 전문 스페셜리스트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공격력도 가끔 3점이 터지는 날에는 공격력도 나쁘지가 않아 수비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리바운드, 스틸, 블록슛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성공 선수가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구원 샷을 뽑은 2021년 KBL 식스매상 KCC의 유현준 선수 유현준 선수 말고 정창영 선수도 엄청 뛰어났는데 정창영 선수는 2번 포지션이라고 봐야 되고 1번 포지션으로 원래 KCC에서 포인트 가드로 봤을 때는 김지환 선수랑 유병훈 선수가 있어 그리고 이진욱 선수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이 초반에 보상으로 다 없었단 말이야 로스터가 되게 두터운 KCC에도 유일하게 가드 쪽에는 굉장히 보상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힘든 시즌을 초반에 보내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KCC가 상위권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 유현준 선수가 식스맨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식스맨과 주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 포워드진, 센터진을 살릴 수 있는 리딩 역할을 유현준 선수가 훌륭하게 소화를 해줬고 패스 센스가 굉장히 좋아 위닝 잘할 것 같아요 개인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대1 아이솔레이션이나 2대2 플레이도 굉장히 능한 편이다 농구원 사실 뽑은 2021 KBL 기량 발전상 KGC의 이재도 선수 이 상이 굉장히 선수로서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거든 그 능력이 잘 떨어지진 않아 대표적으로 작년에 MIP를 받았던 김낙현 선수가 그래 근데 올해 이재도 선수가 완전 포텐이 터졌어 장재석 선수나 이재도 선수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재도 선수가 올해 완전히 만능이야 득점, 어시스트, 스틸, 3점 슛, 자유투 다 성적이 좋아 팀 성적도 좋고 굉장히 빨라 KBL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아마도 김선영 선수, 이재도 선수 정도일 것 같아 그 빠른 스피드를 장점을 살려서 공격할 때 돌파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슛도 아크로바틱해, 더블 클러치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빠른 스피드를 살려서 공수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올해 이재도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시즌인 거고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이재도 선수가 기량발전상을 못 받게 된다면 장재석 선수? 장재석 선수 이렇게 기량발전상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인기상 며칠 전부터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 결국에는 허간의 집안싸움이지 않을까 1위 허훈, 2위 허훈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기는 허훈 선수가 더 많더라고 허훈 선수 저는 올스타 1위를 허훈 선수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스타 1위, 올스타 투표 자체도 인기 투표인 거잖아요 인기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근데 허훈 선수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 전화 좀 돌렸나 보네 갑자기 치고 올라오더라고 전화 돌려서 전화 돌렸어 인스타 시작하는데 되게 재밌어 허훈 선수 그리고 시즌 중에 맞트레이드를 했던 이관희 선수랑 김시래 선수가 원래 전 소속팀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었거든 옷을 맞바꿔 입었잖아 바꿔 입은 그 연고지에서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팬이 두 배가 됐겠지 둘 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두 선수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인기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도 허간의 집안은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뭉쳐야 쏜다 해도 나오고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알렸기 때문에 대중적인 그런 것도 있고 농부인들을 좋아하니까 허훈? 허훈 선수 작년 올스타 때는 허훈 선수가 명함 뿌린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인기상 때는 허훈 선수가 전화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2021 KBL 부문별 누가 수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봤고요 농구원샷 어워드로 해서 저희가 미리 훌륭한 선수들에게 시상도 해보고 한 시즌을 이제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가오는 정말 중요한 이제 플레이오프와 이제 뭐 4강 그리고 파이널까지 더 재밌는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또 저희가 중요하고 재미난 경기들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샷 수고하셨습니다